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생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낯선 행동의 방 엄지 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생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낯선 행동의 방 엄지 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생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낯선 행동의 방 엄지 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낯선 행동의 목적 58 Bilder